7월, 8월부터 조금씩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유형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9월까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생명보험 정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상품 보장기능 뿐만 아니라 저축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네스, 여기까지는 맞고요.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정신, 말을 참 잘 만들어냈네요.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마네스가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런 표현으로 생명보험의 상부상조정신을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바탕이 된 제도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정신, 말 만들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저도 시험 문제 처음으로 보는 지문이네요. 여러분들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3위원이네요. 기초로 하는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3위원 방식으로 일단 산출해왔던 것이 맞죠. 2번,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산출 방식이 도입되면서 3위원 방식의 사용은 전면 중단되었다. 전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 방식과 3위원 방식이 같이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3번,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에 비해 산출 방법이 복잡하죠. 3위원 방식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산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든다. 얘가 가장 쉽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다가 지문이 좀 생소하다, 내가 공부 안 했던 지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지문들 보시게 되면 세 지문이 모두가 다 새로운 지문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어떤 지문들이 더 확실한 정답이냐. 여러분께서 그걸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전문금융소비자. 일반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여러분들 아시죠? 전문금융소비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금융기관이나 상장기업이나 이런 대로 우리가 전문금융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이다. 그래서 청약 철회도 실은 안 되는 거죠. 설명 의무에 있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2번, 금융회사는 포함되지만 단체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자, 단체보험계약자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융회사도 당연히 전문금융소비자고요. 단체보험계약자도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 일단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거를 한다에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도 참 안 보였던 문제입니다. 처음 나오는 질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께서 유의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망의 추정, 인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일반 실종, 인정 사망, 특별 사망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공서가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 1번 질문에서 주로 이제 함정은 뭐냐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느냐, 1년간이냐, 3년간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자,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얘는 맞죠. 그렇죠? 자, 근데 관공서가 실종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다른 곳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2번, 특별 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자, 이 2번 지문은 3년간이 아니라 얘가 1년간이죠. 1년. 자,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많이 함정을 파악, 놓는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자동으로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인정 사망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음,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 얘가 이제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동안 함정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함정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죠.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간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며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납입 최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며칠입니까? 14일이죠. 14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7일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 자, 내용 변경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죠. 그중에서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 뭡니까? 피보험자는 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품 자체의 위험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 대상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 상품 자체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임의해지, 임의해지는 계약자가 자기가 원할 때 임의대로 해지하는 거죠.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보험의 경우에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지급이 일단 개시되면 계약 해지할 수가 없죠.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종신보험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자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해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당연히 계약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맞는 정답이죠. 그래서 연금보험은 연금이 지급된, 개시가 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상품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질문이니까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클레임이죠.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적부 확인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1년의 업무를 말한다. 올핏 보면 뭐 틀린 게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자, 계약적부 확인. 이 질문 요즘에 최근에 잘 좀 나왔어요. 계약적부 확인은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이죠. 언더라이팅 단계 중에 계약적부 확인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계약적부 확인이 나오면 클레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틀린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재해 질병으로 구원한다. 3번, 클레임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업무도 포함을 한다. 다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그동안 이렇게 자주 나왔던 질문은 아니고요. 교재에서도 보면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한 줄 이렇게 쭉 나온 거 이런 게 이제 질문으로 나왔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거 잘 못 봤던 건데?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쉬운 질문들, 확실한 질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 설계사의 자세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고객의 가족 구성원별 보장 설계를 별도로 제안하는 등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자발적으로 안내하는 것 자, 이 문제는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어떤 설계사의 자세를 얘기를 하느냐 보험 설계사가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안내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별 보장 설계를 별도로 제안하는 것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보험 설계사의 보험 사기 방지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계약 모집 시 보험 사기 유발 가능성 자, 모집 시에 고객하고 1차 대면을 하는 관계죠. 보험 설계사는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네요. 2번 적극적으로 보험 사기의 적발에 참여해야 된다. 자,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보험 설계사의 임무, 의무, 노력 포함되어야 되느냐. 자, 적발하고는 보험 설계사는 관련이 없죠. 3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모집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등록 말소 자주 나옵니다. 자, 등록은 반드시 보험 회사를 통해야 되고요. 말소는 설계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험 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1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 후 등록 교유를 하고 자, 시험 합격하고 등록 교육 이수 후에 생명보험협회 본인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가 없죠.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 회사를 통해야 한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죠. 2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본인이 직접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요. 자, 경력 등록을 얘기하는 거네요. 경력 등록은 6개월이 아니죠. 그래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관계 업무. 일단 1년입니다. 1년 이상의 관계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대리점은 최근 4년 이내에 2년.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대리점, 대리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임직원 수가 200명 이상인 법인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 10% 이상만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죠. 그런데 30명 이상이 일단 30명이 등록 요건을 갖췄으니까 당연히 생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 말하는 거죠. 2번 개인생명보험 대리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야 한다. 이 문제도 아주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던 문제인데요.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인 모집 종사자 즉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 시험이죠. 협회에서 실시하죠. 대리점은 보험연수원입니다. 자 이게 틀렸죠. 정답이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어떤 문제인지 보죠. 생명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 그러면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리점 보험중개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 중에서 지점장 할 수 있죠. 다가 되겠습니다. 정포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14번 다음에서 현재 생명보험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2번 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죠. 3번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가 0건이어야 한다. 맞는 정답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심의제도의 운영 목적. 광고심의제도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있죠. 심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차단하겠다고 심의하는 거죠.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3번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험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광고심의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경영공시 항목과 공시기간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는 뭐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봤던 문제죠. 자 공시문제 기간 반드시 여러분께 알아주셔야 됩니다. 1번 결산공시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이죠. 3년간. 수시공시 공시일로부터 3년간 맞죠. 상반기 임시결산공시는 상반기 보통 12월 결산법인 6월이 되겠죠. 6월 말 상반기 임시결산공시는 그해 결산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부터 3년간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보험민원 감축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원 소지나 불안전 판매 소지가 없는지 회사 스스로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2번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관련법규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을 수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와서 때를 쓰는 사람들도 다 생기겠죠. 민원을 해결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17번에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민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판매정책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단계에서부터 보험민원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형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자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예 이렇습니다. 종신형연금이죠. 자 보험차익 비과세의 한도. 납이 보험료의 한도는 있지만 보험차익 비과세의 한도는 없죠. 한도 자체는 없습니다. 자 일시납 저축성보험 그 다음에 월정심 저축성보험 이게 납이 금액에 대한 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150만원 1억원 보험차익 자체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도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신규 문제로 보고요.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안에 알맞은 것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35%가 되겠죠.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설계사의 세제 내용에 대한 문제네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 굉장히 많은 질문으로 저기 함정으로 활용이 되는 질문이죠. 기타소득 이런 거 아닙니다. 사업소득 맞아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5월이라고 하는 것도 함정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비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소득률 소득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률을 곱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뭐 간편정부 대상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월, 8월 시험 문제가 기존에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 9월에는 과거와 이때 출제 경향은 좀 유사한 다소 난이도는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이 나온 문제는 많지 않아 보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1번 역사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회사는 에큐타블 생명보험 회사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미국은 1955년에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되었다. 거의 대부분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는 1800년대에 주로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일단 1955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미국은 펜실베니아 생명보험 회사가 1955년도에 설립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1812년도에 펜실베니아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영국은 1870년에 생명보험 주식회사법 제정하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게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 에큐타블 생명보험 회사 1870년도 영국에서 생명보험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 이론은 무엇인가. 보기 한 번 내용 보죠. 어떠한 사건의 발생 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론은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주사위 이야기하는 건 주사위 일정한 수치에 가까워진다. 어떤 이론입니까? 대수의 법칙이 되겠죠. 3번 지문은 생존 극한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출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가 표결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다음에서 보험계약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진단계약은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제1회 보험료를 납입을 다해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죠? 승낙하더라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받을 수 없다. 얘는 맞는 질문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진단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도 받고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승낙과 관계없이 없어도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제가 1번 질문 설명 때도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무진단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일로부터 보장 개시일이 시작된다. 자,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일단 보장은 개시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의 승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화재로 인한 사망 시 관공서가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게 인정 사망, 특별 실종 이런 내용이네요. 이런 경우는 보통 생사가 몇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냐.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법원이 실종선거 아니면 관공서가 통보한 경우.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번 화재로 인한 사망 시 관공서가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얘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2번 부재자의 생사가 1년간. 1년간이 아니고 5년간이죠. 5년간, 5년간입니다.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실종선거를 한 경우에 사망으로 인정이 되어서 사망보험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고요. 선박 침몰로 인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거를 한 경우.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이런 경우 사고죠. 이런 경우는 1년입니다. 1년과 5년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네요. 1번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은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죠.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됐으니까 기납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보기 안에 무슨 내용인지.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채 체납 처분 절차.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읽고 있는데 이게 특별 부활에 대한 얘기네요. 특별 부활인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을 하여 특별 부활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험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수익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느냐. 자 이 날짜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한다는 이 두 내용이 특별 부활에서 나오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죠. 예. 며칠이냐. 정답은 7일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다음에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틀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자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맞는 내용이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점만 여러분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3번.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이죠.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느냐. 공정하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하는 업무가 바로 클레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 그래서 약관 및 보험 관련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겠죠. 1번, 2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청약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인수한다. 일단 계약을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얘는 언더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소득수준, 생활환경. 이건 전부 다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사기의 사회적 피해.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보험, 보험료의 부당한 인상. 보험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겠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공보험인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량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모방범죄 및 동조행위가 증가하는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1번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번 3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0명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뭐 이 문제는 연초에 제가 문제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조금 치사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교재에도 중요한 포인트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이내를 목표로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언급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눈으로 일단 10만 명당 자살률 10명은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17명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5명, 10명, 20명 이렇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어떤 보기의 내용일까요? 보호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보험 설계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3년이죠. 3년. 3년이 지나야 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 설계사 등록을 못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지문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질 못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못하죠. 2번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 제도의 예외죠. 예외.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는 맞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이 지문은 다른 문제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고른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1번 가죠. 가. 가. 나 다라로 되어 있네요. A 설계사는 신입 설계사와 동행하여 모집행위를 보조하였다. 금지행위? 아니죠. 그렇죠? 동행하여 모집행위 보조할 수 있죠. B 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직접 상품설명서 자료를 제작했으면 보험회사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받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라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C 설계사는 지인인 타사 설계사를 본인이 소속된 지점으로 스카우트하였다. 스카우트하는 것이 금지행위는 아니죠. 라. D 설계사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없어서 같은 지점 내 동료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자격 없이 판매 못하죠? 라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나라.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의 인증기준. 인증기준 늘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증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입니다. 생명보험협회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금융감독부는 인증기준 아닙니다. 맞는 지문이죠. 2008년도부터 이 제도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틀린 지문은 1번.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5번. 다음 중 보험소비자보호제도. 보험소비자보호제도 몇 가지 있었죠.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제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제도. 가입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IP는 되느냐, 공인인증서 되느냐, 여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죠. 2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죠.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상황을 심의 의견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적기시정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의 공시기한은 자 적기시정조치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일단 둘로 구별을 해보면 어디에 속하냐? 수시공시죠.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이 수시공시 공시기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공시한다는 것은 다수 좀 다급한 일, 중요한 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생명보험 민원.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 맞네요. 그럼 일단 정답은 틀린지 3번이 되겠네요. 금융회사와의 민원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가 틀렸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듯이 분쟁조정과 생명보험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네요. 18번 다음 중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보험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계실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렇죠. 상속은 일단 사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계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상속받은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이 되죠.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일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증여받은 금액이 10억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는 세율이 똑같죠. 동일합니다. 예 10억 원일 경우에는 30%에 해당이 되겠죠. 50%는 30억 이상일 경우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다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종합과세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보험설계사 세제 내용이네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요거 맞죠? 요것도 많이 함정으로 나오죠.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다음 년도 5월 중에 5월 중에 얘도 5월이냐 3월이냐로 바꿔서 많이 나오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네요. 틀린 게 없네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대하여 경비공제율이 아니라 소득공제율이죠.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올해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지금까지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에 대한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 이 현황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1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7위다. 자 이게 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입보험료 총액이요. 생명보험 따로 손해보험 따로 전체 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이죠. 그래서 생명보험 기준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8위입니다. 8위. 생 손보를 합치면 7위.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자꾸 이런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기준으로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8위이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률 또는 국민 1인당 보험료로 말하는 거고요. 보험 침투율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침투율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신데요. GDP는 전체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이 얼마나 그 국민 전체에 침투해 있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GDP가 나오면 보험 침투율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냥 눈으로 알고 계신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일단 이 8위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보험 기준 8위 올해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나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과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과로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자, 이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동지의 위험이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야 되는 거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험단체의 안정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몇 명이 안 되면 이게 통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서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단 교재는 이 텍스트가 문구가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군데를 일단 묶어 놓은 것입니다. 동질의 위험, 이질적 위험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가입자가 존재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피보험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한테 있죠.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사망보장 계약에서 서면으로 피보험자가 동의를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 취소하고 싶다. 언제든지 장례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해가 맞는 질문이 되겠지요. 3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청약 할 수 있죠. 이게 특별 부활이죠. 누가 합니까?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출제를 해뒀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정답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료 나비. 보험료 나비 피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보장이 개시가 되겠죠. 그죠? 틀린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회사의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승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강진단 완료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죠. 예 뭐 제1회 보험료가 반드시 납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계약 같은 경우에는 1회 보험료 진단이 모두 완료가 돼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일단 1번은 맞는 지문으로 봐지고요. 2번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당연히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죠. 3번 보험료는 매월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월납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 번씩 축제가 됩니다.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정 사망률이 1년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매월 1회로 납입을 하느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매월 1회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5번 다음 보기의 진단계약 진단계약이네요. 보장 개시일로 맞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진단계약에서 보장 개시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납입과 건강진단이 모두 완료가 된 그 시점 이후부터라 그랬죠. 청약일 상관이 없습니다. 제1회 보험료 납입일 9월 3일 진단일 9월 4일 둘 다 완료가 된 시점은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보장 진단계약의 보장 개시일로 맞는 날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금 지급 기일이죠. 자 필요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3영업일 이내에 별 이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필요 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근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30영업일 나머지는 뭡니까? 다 보험금 지급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입니까?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안 그러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급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3번 보험회사는 만기 보험금을 지급시기가 되면 며칠 이전? 7일? 이 7일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7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일 이전에 누구에게? 누가 받습니까?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받게 되죠.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며칠? 7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7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에서 보험중개사가 행할 경우에는 부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는 내용이네요.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대리점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은 부활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 중개사는 안 됩니다. 중개사만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 동일한 회사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겠죠. 예,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도 한 번씩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요. 자, 그래서 7번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자,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언더라이팅 전문 자격증 예, FKLU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자, 이런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문 자격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2번. 직장에서 진단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할 수 있죠. 3번. 계약적부 확인은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계약적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지문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죠.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고객의 동의를 받고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다른 것은 다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등 맞아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냐?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더라도 안 된다. 나머지 내용들에 있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교차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뭐 이런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고객에게 우리가 통보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가 문자 발송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다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얘가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어떤 내용인지 3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유지, 부활, 보험금 지급 등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얘는 맞는 거죠. 고객 관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고객의 보험료, 보험금, 수익률 등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당연하게 맞는 얘기죠. 10번 다음 중 보험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활동 예시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수사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맞네요. 2번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이렇게 수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과 보험협회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틀린 질문은 2번으로 봐집니다. 3번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신고센터 자 보험범죄신고센터 감독원과 보험회사 맞습니다. 보험범죄신고센터를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협회로 얘가 자주 바뀌어서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예 보험범죄신고센터가 자주 오답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하나 더 추가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번 11번 2편 이제 내용이네요. 다음에서 말소 등록말소 있죠. 보험설계사 등록말소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1번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소가 아니죠.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얘기하죠. 해촉 해촉 자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못합니다. 등록은 그러나 말소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말소 처리가 종료가 되어야 타 보험회사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 보험설계사의 금지 행위 있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올해 참 자주 눈에 띄네요. 여러분께서 다른 내용들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1번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금지 행위입니다. 2번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완전 판매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얘는 권장해야 되는 준수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완전 판매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3번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계약건수는 자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배우자 계약 본인의 부모 계약 그리고 본인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이때 형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모 본인 뭐 이게 본인과 관련된 부모 뭐 배우자 뭐 이런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3건 3건 4건이니까 이게 합은 10건이 10건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계약건수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우수인증설계사제도 인증기준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얘는 맞는 기준이네요. 2번 금융감독원의 인증기준이 아니죠. 생명보험협회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번 2008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은 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2번이 되겠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몇 달 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가 같네요.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제도 운영하고 있죠. 2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예금보험공사가 되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 감독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죠. 다음 중 수시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시공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시를 하는 거겠죠. 수시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보통 좀 특별한 일 위급한 일 중대한 일 이런 게 되겠죠. 1번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얘는 수시공시가 아니라요. 보험 안내 자료는 상품과 관련된 거죠. 얘는 수시공시가 아니라 상품공시와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하죠. 수시공시 3년간입니다. 정기공시도 3년간이죠.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일까지 상반기는 그해 결산 공시까지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느냐 공시기간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재산 채권 채무 관계 투자 출자 관계 등 손익 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수시공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수시공시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중요하다 요러한 내용들이 수시공시사항 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민원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민원 뭐 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번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 억건이 차지하는 비중 가장 높습니다. 1번 2번 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어떤 게 틀렸나 보죠.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죠. 감독원 요건 앞서 문제에서도 이 문제 나왔었죠.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서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보험 다 세액공제 가능 하죠. 저축성 보험과 연금계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4%이다. 자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달랐죠.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5% 70세에서 80세는 4% 80세 이상은 3% 그런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4%가 맞았죠.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라고 해야 맞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 돼야 됩니다. 포함은 아닙죠. 3번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종합과세 기준은 연금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금융소득 즉 이자 그죠. 그 다음 배당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납세 의무 종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과세 해당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험성계사 세제 내용이죠. 이 문제도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음 연도 몇 월? 3월이 아니라 5월이죠. 5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